학교 근처의 마트에 과일은 신선합니다 아, 당신 책상 매우 깔끔합니다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십니까? 아, 아침 부터 배가 아픕니다 아, 스마트폰을 몇 년 썼습니까? 아, 취미가 뭡니까? 아, 듣자 하니 중국 여행 간다면서요 언제 돌아옵니까? 아, 책 보는 거 좋아합니까? 아, 제가 보기에는 저 가방이 큽니다 아, 당신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립니까? 아, 당신은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? 아, 이번 달 수업은 끝났고 다음 달 수업 괜찮습니까? 아, 신청할 수 있습니까? 아, 음악 좋아합니까? 아,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? 아,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근처에 공원이 있나요? 아, 오늘 되게 덥습니다 그, 에어컨을 트는 게 어떻습니까? 아, 이 침대를 어디에 놓을까요? 아, 외투가 보기에 참 괜찮습니다 아, 새로 샀습니까? 아, 평소에 몇 시에 집에 옵니까? 아, 오늘 예쁘게 입었네요 언제, 아, 새로운 일이, 어떤 일이 있습니까? 아, 이 영화 참 재미없어요 아, 이 영화 참 재미없어요 아, 이 영화 참 재미없어요 아, 이 선물은 누구한테 줍니까? 아, 상우씨 덥습니다 너는 느끼십니까? 어, 네, 너는 느끼십니까? 아, 큰 거, 작은 거 있는데 어떤 걸로 할래요? 아,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어머님 생실인데 어떤 걸 선물할까요? 몇 시간 더 일합니까? 이 카페 어떻습니까? 어디 가서 컴퓨터를 배울 겁니까? 흐린 날을 좋아하나요? 비 오는 날을 좋아하나요? 어떤 것을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까? 저희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. 어떻게 하죠?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. 좀 쉬세요. 내일 시험 잘 준비됩니까? 이 음식점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뭡니까? 어떤 지갑을 사고 싶습니까? 어떤... 네, 뭐 사려고 하냐 뭘 사려고 하냐 네, 비옵니다. 우산이 있습니까? 네, 평소에 오후에 가고 싶습니까? 네, 차에 출근하니까? 다시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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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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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, 네. 옷이 잘 어울립니다 영화 봅시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이번에 같이 외국 여행 갑시다 회의를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? 김 대리가 탈을 샀다고 들었는데 봤습니까? 오늘 저녁에 뭐 합니까? 화덕? 그림이 어떻습니까? 하루에 얼마나 핸드폰을 씁니까? 머리 잘랐습니까? 어떻습니까? 미안합니다. 이번 주말에 빈방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 용돈을 다 썼습니다 내일 약속때 뭘 가져갈까요? 이 식당 너무 비싸니까 다행이들 합시다 우리 같이 학원 가서 중국어를 배웁시다 위, 리 랄우슈 짜이마? 왜? 리 랄우슈 짜이마? 리 랄우슈 짜이마? 거기에... 당신 있나요? 아니요, 리 랄우슈 선생님? 이 선생님 계세요? 이 선생님 계세요, 예 요즘 어때요? 저는 신입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니 왜 카이 차 뭐? 운전할 줄 압니까? 니 잇반跟谁一起 류이신? 보통 누구랑 여행 갑니까? 주말에 뭐 합니까? 우리 더치페이 합시다 내일 검사받으러 갑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찾으십니까 지갑에 뭐가 있습니까 안색이 안 좋습니다 어제 경기 받나요 환영합니다 이 옷은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 일곱시에 만나게 되는데 당신은 어디입니까 영화관까지 걸어갑시다 사표 쓰려고 한 적이 있나요 친구 사귀를 좋아합니까 전화를 오래 못했다 한참 전화가 안됐다 한참 전화가 왔는데 왜 안받았어요 한참 전화가 왔는데 안받았다 내가 보낸 편지 잘 받았나요 어제 산 휴대폰 어때요 아직 왜 담배를 못 끊었나요 여쭤볼게요 여기서 담배 끼도 되나요 내일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오세요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오세요 만두 같이 먹을까요 만두 같이 먹을까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왜 해외에 가본 적 있습니까 시험을 망쳤어요 새로 오픈한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나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나요 단 음식을 좋아하나요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괜찮아요 다 많은 것 같아요 손님께 수상과 함께 어떻게 지역이 되는지 이으아 제목 조용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